예수님께서 이런 사람이 진짜 크리스천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오.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너희가 과실을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고 그런 사람이 내 진짜 제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하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을 하는 일이라.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검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느니라. 이러하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여.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마라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하셨습니다. 그들이 진짜인지 거짓 선지자들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진짜인지 거짓 크리스천들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그들의 열매로 우리의 열매로 알지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예수 믿는 크리스천이라고 말할지라도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가짜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주여 주여 하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들을 내쫓는다 할지라도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그들은 모두 가짜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그런 아름다운 열매가 무엇이고 그 열매를 우리는 어떻게 맺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먼저 내 안에 거하여야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하셨습니다. 너희들이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과실을 맺을 수 없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제 설교 제목은 내 안에 거하라 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그리하여야 너희가 과실을 맺을 수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하셨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 과실을 많이 맺는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 안에 거한다는 것, 예수 안에 있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것이 예수 안에 있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을 드리려고 예수님을 따라 다녔듯이 지금 우리들이 예수님의 몸이라고 하는 교회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이라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렇지만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의 말씀 들으려고 예수님을 따라 다녔고 가론 유다도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을 따라 다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의 진짜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말씀을 듣고 꼬투리를 잡아 비판하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가론 유다는 예수님의 말씀 듣고 시험든 자였습니다.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목사가 전하는 설교를 들이며 은혜받기는커녕 무언가 설교 안에서 잘못된 것만을 기억하는 사람들입니다. 자기들에게 맞지 않는다고 생각되는 설교는 시멘트 바닥에 뿌리는 쓰레기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목사가 아무리 하나님 말씀에 씨를 뿌려도 그들이 아무리 많이 설교를 들어도 그들은 아무런 성장도 그리고 과실도 맺지 못합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똑똑하다고 착각해서 목사의 설교를 들으며 비판하려 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들이 듣는다고 해도 그들의 교만한 마음 때문에 아무런 과실을 맺지 못합니다. 그들이 제일 좋아하는 것은 목사가 빨리 설교를 끝내주는 것이며 그래서 그들이 제일 좋았다고 하는 설교는 아주 짧은 설교입니다. 그래서 저는 요나설을 읽으며 굳게 결심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설교를 아주 짧게 하겠다고 결심을 했습니다. 요나는 걸어서 3일이나 걸리는 니누의 성을 단 하루 만에 가로질러 회개하라는 설교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니누의 성 사람들을 심판하시려 하시니 너희들은 회개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는 아주 무성의하게 전했습니다. 요나는 처음부터 니누의 성 사람들을 심판하시려 하시니 그 반대쪽 방향인 항구로 가서 배를 타고 도망갔습니다. 요나는 자기 나라 이스라엘의 원수인 아시리아의 수도 니누의 사람들이 멸망되기를 원해서 그냥 하나님의 심판받고 다들 죽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그렇게 바다로 도망갔고 고래배 속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고래배 속에서 나온 요나는 억지로 하나님의 힘에 끌려 그렇게 더 도망칠 수 없어 니누에로 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니누의 사람들이 자기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만 또 안 들어도 그만이라며 그들에게 아주 무성의하게 전했습니다. 그런데 요나가 그렇게 무성의하게 전했는데 그들은 요나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위로는 왕으로부터 아래로는 개들까지 모두 금식하며 회개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니누의 사람들을 심판하지 않으셨고 요나는 그것을 보고 싫어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과실은 이렇게 긴 설교를 듣던 짧은 설교를 듣던 하나님의 말씀 듣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예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듣고 회개하는 것이 바로 예수 안에 있는 것이고 그것이 또한 아름다운 열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바리새인들은 은혜받기는커녕 도리어 예수를 죽이려 하였습니다. 그곳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를 그들은 죽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 듣고 악한 열매를 맺었습니다. 돈이 많은 부자 청년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기는커녕 도리어 시험 들어서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예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말씀 듣고 회개는커녕 도리어 시험 들어 떠나버립니다. 진정한 예수 안에 있는 자, 진짜 예수 안에 거하는 자들은 누구입니까? 그들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듣고 회개하는 자들입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유부녀 파세바와 가늠하여 그녀를 임신시켰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녀의 남편까지도 전쟁터에 보내어 죽게 하였습니다. 세상에 이런 악하고 더러운 죄를 지은 사람은 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였고 그를 높여주셨습니다. 성경은 유대 다른 왕들을 비교하여 다윗과 같았다고 하면 좋은 왕이고 그와 같지 아니하면 악한 왕이라고 기록하였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다윗은 그런 하나님의 은내와 사랑을 받은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가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회개하였기 때문입니다. 다른 왕들은 자기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감옥에 가두고 주겠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말씀 듣고 회개하였습니다. 회개한다는 것은 죄악을 범한 악한 자가 순종한 자들의 반열에 함께 서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길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세인과 사두개인이 세례 베푸는 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도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내가 너에게로 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 우리라 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바리세인들에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설교하였습니다. 세례 요한은 유대인들에게 그리스도 예수를 만날 준비시키는 사명을 가진 자였습니다. 그런 세례 요한이 바리세인들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회개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제일 먼저 전한 것이 바로 회개였고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가 사람들에게 전한 것이 바로 회개였습니다. 베드로는 자기처럼 회개하는 자들은 진짜 크리스천이 되는 성령을 받는다고 전하였습니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대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고 베드로가 가로대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무릇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깨끗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를 더 회개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크리스천들은 예수님께서 일러주신 말씀대로 회개하여 이미 깨끗하여 졌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던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하리라 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듣고 회개하는 자들이 바로 예수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렇게 예수 안에 있어 회개하며 사는 자들이 바로 진짜 크리스천들입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 모두 하나님의 말씀 듣고 회개하며 살아서 진짜 크리스천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간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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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